118개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118개 118개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갑니다! 자, 간다! 가자! 처음부터 나오면 대박인데 코인, 좋아 코인 발자국이 엄청 많이 갔어 그래? 그럼 바로 한 번에 하나씩 가나요? 코인, 아이쿠 바로 코인 나가네 한 방에 발자국 끝내버렸죠? 50만원을 네, 50만원을 뽑아버렸죠? 전 720구개예요 경험치 경험치 까는데도 시간 한참 걸릴 때 까는데도 100개니까 한참 걸릴 거야 과연 유적적 유적! 자, 돈만 떠가지고 진짜 몇천만 한 번 뽑아가지고 차라리 진짜 꼬르키팩 사자 포스터, 혹시 포스터 유적적 유적 와일드카드만 안 뜨면 좋겠는데 저거만 뜨면 계속 미리 축하드립니다 안 나올 것 같아 까는 것도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기대가 있으니까 맞아 힘들진 않아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맞아 코인, 바로 코인 50만원 이혜인님 후원 50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경험치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예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경험치실 바에는 유적 조각을 주는 게 나은데 맞아 맞아 유적적 유적 유적 유적적 유적 유적 경험치 80%나옴 경험치, 경험치 확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코인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예전보다 확실해서 그쵸? 유적 얻으면 교환할 수 있어요 저는 교환할 수 있는데 하자는 알거에요 저는 야 오늘 경험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망했어요 유적 두 개에요 두 개 꼴랑 두 개 지금 조각 나오고 있어 그렇게 조각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호나우즈에 나오면 대박인데 아까 누가 하미하미님이 백 몇 개 뽑았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맞아 저도 지금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느낌이 쓰라다 느낌이 세 함유자 지금 등골이 쓰라다 이미 지금 어 싼치 쓰러 나왔고요 이미 지금 비첼 샀어요 지금 와일드 카드는 진짜 유용해요 진짜 호나 호나 호나우즈 뉴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지금 일단 코인 200만 부터 시작했거든요 유적적 유적 유적적 유적 이제 코인 200만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지금 400만이 코앞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유적적 유적 호나우즈 뉴 나오기를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호나 호나 호나우즈 뉴 예 가야 가야 인마 종교임을 또 빌려요 만남 이따가 왜 해봐야겠다 종교하면 또 틀려야겠는데 하하 할리 그게 어딨어 네 생각이에요 이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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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18개 깎고요 지금 까다가 손가락에 굳은 살빙이겠다 어렵다 아토츠, 줄라탄, 헤딩 하향 전반적으로 헤딩 좋은 선수들이 하향 먹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약간 헤딩으로 게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헤딩 넣어들이 조금 많이 하향 너프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토츠, 줄라탄, 헤딩 하향 먹었어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기석교, 불교 바하마 어찌고 젖지고 호호호 바하마 유정 나와라 호호호호 아 선수들 아무 필요 없는데 선수들 계속 나오네 다 팔아버려야겠다 선수들 이제 다 팔아서 돈이나 먹어야지 안되겠다 진짜 호나 호나 호나오진이요 러나오진이 나오면 이제 로이스랑 바뀌겠죠 로이스랑 돈도 안나오네 암호 벌써 97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쪼알라가 손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는데 쪼알라가 과연 손맛을 느낄 수 있었지 오늘 한번 나 느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손맛을 느낄 수 있을지 뭐에 눌러요 또 왜 이거 여길 왜 건드리 거야 비가가프터 아니 거기까지 가 내가 갈게 그러면 어 이리 와 좀 더 붙어 그러면 저번에는 아주 저거 횟수특 눌러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맨라 챔스 테마곡 틀고 해보세요 이따가 50개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번 해볼게요 코인 차 하면서 뽑았잖아요 그때 코인 부자인지 알겠네요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세미노 팔고 500만원 벌었어요 카세미노 그거밖에 안해요? 진짜 할값이구나 카세미노는 빡빡님 짱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뽑아 뭐갔어 오스피나 비싸요? 그래? 유적 유적 쩌 유적 쩌 유적 쩌 아니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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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뭐가 맞아요 드립리그 안합니다 쪼알라가 과연 과연 쪼알라가 과연 유적을 뽑고 오늘 목표는 유적 2개였는데 쪼알라가 아찜까지 뽑은건 맨지밖에 없죠 맞아요 쪼알라보다 제가 더 확률 높게 했었죠 오!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빡빡 때문에 아 유적인 줄 알았어 아 유적인 줄 알았어 아 유적인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아 유적 조각에 닦지 말라고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진짜 이번에 안 나오면 망했지 뭐 이거 안 나오면 포기하죠 뭐 아 진짜 똥꼬너래요 엘리자베스 유앤미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쪼알라는 뽑을 수 있을까 과연 엘리자베스 유앤미 유적을 만져봐 호이호이 같이 불러봐요 호이호이 엘리자베스 유앤미 유적을 만져봐 호이호이 호이 오빠의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호이호이 솔직히 하나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오빠의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호이호이 이제 똥꼬를 하고 있는거야 오메 쪼알라 너 나쁜 손 보소 내가 뭘 쪼알라 나쁜 손 보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유앤미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달라요? 달라? 달라가 뭐지? 나는 유적 나오니까 야오 이거요? 아 그거네 응 유적 나오니까 야오 엘리자베스 유앤미 진유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아니지 호나우 진유 유앤미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오빠의 똥꼬를 만져봐 호이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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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봤어 600만 왜 안나오는거야 호병물까지 모았구요 브로스타드 예전 했었어요 예전에 접었죠 아니 그래도 코인은 괜찮아 코인은 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코인은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유적을 지울게요 유적 사라졌음 이에 샀습니다 호나우 진유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세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천만원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뽑을 것 같고 천만원은 무조건 될 것 같고 네 가성비 좋은 선수들 사하라나 아마존 이벤트 선수들 그냥 다 사면 돼요 싸고 좋습니다 정말 싸요 사하라랑 아마존 선수들이 싸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좋을 것 같아요 싼 선수들을 찾는다면 엘리자베스 유애미 호나우 진유를 만져봐 호요호오잉 벌써 650만 돈 엄청 많죠 670만 부자 되겠죠 지금 벌써 한 40개 깠어요 지금 하 네 돈이에요 이벤트 하면 많이 받아요 돈은 무조건 이벤트 하세요 이벤트 50만 구독 가성 가성 아 아자라팩 찍었어요 아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각 억지 띠 네 번째 아 진짜 하나 두개는 안 나올 것 같다 이제는 이제 가능성이 빡보면 눈 감고 있어 아니야 볼거야 감고 있어봐 망할 빨리 감고 있어 봐 10번 깐 동안 감고 있어 망할 10번 깐 동안 감고 있어 아니 안 볼거야 나 볼 거란 말이지 아 빨리 감고 있어봐 내가 볼 때 한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두 개는 힘들 것 같아요 한 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망할 듯 한 개는 나와야지 한 개는 나와야지 나는 코인도 안 나오는데 조각 이렇게 정도 모았고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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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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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ied downstream 무릎 스럽게 рус insane 흳 오로롱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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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 유적 쩍쩍쩍쩍 돈만 쌓이고 있다 코인 나도 좀 져라 아주 훈훈한 커플이래요 슬슬 불안해지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깐요 저희도 불안해요 손이 이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감 좋대요 조킷 뭐가 좋아 지금 반을 쐈는데 지금 한 개 다 나오는데 지금 유적 컴워 아 아우 또 조각이네 아 깜짝걸렸는데 또 아 유적인 줄 알았어 유적 컴워 해주세요 유적 컴워 컴워 맞춰서 해줘야지 유적 컴워 아니 여기 딱 나올 때 맞춰서 해줘요 뭐를요? 유적 컴워는 타임 맞춰서요? 유적 컴워 안 나오잖아요 아 뚜알라가 나가면 유적이 나온다 아 슬가 나가면요 아 아 진짜 와 아 너무 안 나온다 확률이 진짜 너무 안 나온다 극악이야 극악 천만 원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 100개 하려면 스팀이랑 3000개 정도 써야지 않나요? 보통 2,3천개 정도? 100개 하려면은 스팀이랑 2,3천개 정도? 자 가야 엘리자베스 유앤미 동고는 아니 이거 뭡입니까 경치 일단 발음 다 썼는데 한 개 다 나왔죠? 왜 날 쳐다봅니까? 아니 쪼알라가 표정이 어떠지 보고 싶었어요 쪼알라 표정이 어떠지 보고 싶었어요 쪼알라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날 왜 쳐다보니까? 나 쳐다보지 마세요 고나우진이요 컴온 컴온 엘리자베스 유앤미 동고만 잡아 호잉 호잉 저도 100개 정도 모아서 뽑아야겠네요 천만 원 찍었네요 드디어 따뚜라따 따뚜라따 천만 원 돌파 지금 200만 원 됐는데 지금 천만 원까지 왔어 지금 800만 원 벌었어요 지금 당신이 코인으로만 좋았어요 천만 원 돌파 이제 노래 틀어 노래 노래는 틀자 일단은 불교역 틀자 불교역부터 아 바반냐 반냐밤 여기까지 까고 아이쿠 죄송합니다 헥? 지금 뭐가 떨어졌지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다 뭐가 떨어졌어요 마하반냐 빌라 뭐야 마하반냐 빌라 샘경 마음을 다스립시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립시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마음이 안정을 취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취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취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취하고 초콜릿 가지고 먹으러 초콜릿이 아닙니다 초콜릿이 아닙니다 초콜릿이 아니고 탈모양이에요 탈모양이에요 저 기독교인이 제발 자 호흡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뽑습니다 경험칩니다 저한테 막으러 왔갔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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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혼나올라 탈무액 이것은 탈무액이에요 30만까지 30만까지 안 나오면은 할렐리로 가라탑시다 30만까지 30만까지가 안 나오면은 앉아라 30만까지는 안 나오면은 할렐리라엘로 가라탑쇼 ㅋㅋ 나와라 유적이 나와도 좋고 나와라 나와라 호나우 지녀면 더 좋다 밧냐바발빌라 심경 나와라 나와라 이거 해야지 오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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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주세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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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배 하세요! 아니 70개 넘겼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무심한 척 관심 없어 나는 다하반냐 유정나무구 아니 카메라 있어봐 이제 아무것도 관심 없는 척 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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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돌리고 공정신 찾아내자 후야야 후야야 호야야 더 간절하게 빌거라! 후야야 후야야 저희는 무소요입니다 아무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5번전으로 Çok 불교의 힘이 얼마 안 나왔어 아니오 관심은 너무 착하니까 나 관심 법을 갔어 간심법으로 보았느니라 간심법으로 보았느니라 1번 남았습니다 스님 한 번 남았습니다 불교는 아니되는 것인가 우리 어머니가 불굴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인가 아하 안 되네요 라무아미타불 관생보사 불교는 여기까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동료들, 그리고 일과еп 할렐루야 x2 할렐루야 x4 할렐루야 x4 할렐루야~~ 목 아프다면서 그러고 있어 우리는 가성이니까 가성은 목이 안 아프거든요 아 내 귀 제발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낙태 잘 맞나 본데? 아 좀 천성경 잘 맞나 말까 기도하세요 기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감고 있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0개까지만 딱 10개 남았을때는 체육스테나오로 마무리 지읍시다 진짜 안나오니까 안나오니까 끝까지 더 간절하게 하거라 알겠습니다 둔도 안나온다 이제 하능의 신은 하니아버지 하니아버지님께서 하니아버지님과 유적을 주실것이라고 믿사오니 저에게 유료관량식 허나오지님과 유적을 주신라이크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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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종교가 안미리니까 이게 전해지지않은거같애 정교가 없으니깐 전해지지가 않네 샘스막으로 갑시다 쓸데없는 아니 10개 안내야 쓸데없는 이제 경험치만 주죠 하니깐요 이제 돈도 안나와 돈도 안주죠 이제 경험치 너무했다 진짜 무기 같애 자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100개 뽑았어 118개 했으니깐 그니까 100개 했는데 진짜 안나오네 우와 진짜 와 와.. 진짜 하늘만 남으네 진짜로 모든 종교의 힘을 빌렸는데도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했다 이거.. 현타 온다.. 진짜 현타 온다.. 할머니가..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 진짜 한 명 안 난다 진짜 말이 되냐 진짜 이게? 13개.. 어느덧 13개야 우와.. 13개 어느덧.. 하나 더 안 나오네 진짜로 2개 이상니까 네가 정말 어리석었다 아, 진짜. 어, 박수 끝났어, 박수. 박수까지 나왔어. 아, 박수까지 끝났어. 아, 박수까지 끝났어. 아, 10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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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스 노래 갑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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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 zip. 제. 네.. fixes. 18개를 뽑았대요 쩝쩝 팔 말이 없구만 팔 말이 없게 만드는구만 이 얘기가 팔 말을 없게 만듭니다 4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어떻게 4개 남았어 나도 한번 뽑아보자 나도 한번 뽑아봐 진짜 나 왜 안나오냐 너무한거 아니냐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끝났다 끝났어 2개 남았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끝났습니다 10개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떨려 안나와 1개 남았어 2개 남았어 3개 남았어 4개 남았어 3개 남аты 마음대로 멈출 망했다 까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